오랜만에 우리 팬분들 만날 생각에 너무 설레요. 우리가 인제도 오랜만에 만날 생각에는 조금 있었죠? 오늘 저희가 이제 연말 무대로 아침부터 아침부터 편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웅장하게 마지막인 만큼 같이 멋지게 편곡을 했으니까 많은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국에 와서 팬분들을 만나봤는데 오늘 날씨도 춥고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 따뜻하게 몸 녹이시라고 커피차를 준비했습니다. 커피도 마시면서 저희 왕수도 하시면서 굉장히 따뜻하고 보람찬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 탑은 이제 컴백을 합니다. 컴백을 앞두고 저희가 이제 연말 결산을 하러 나왔는데 많은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컴백들도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저희의 멋있는 무대랑 같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 탑이 팬미팅을 하러 지금 달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팀 탑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가겠습니다. 약간 좀 기자 그 기자님 같이 좀 쓰셔주셨어요. 팀 탑 컴백 멤버들로부터 각종 스포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 신곡을 기존 곡들과 비교한다면 어느 곡과 유사하거나 다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존 곡과 유사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약간 다른 음악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밤이면 한 조절 불러주세요. 우리는 케이크 쌍달려. 진짜요? 내가 안 할 것 같지? 진짜 있었어요. 이변재 씨 오늘 같은 밤이면 그대는 나의 품에 가득 안고서 멈춰진 시간 속에 그대와 영원토록 머물고 싶어 오오오오오아 오케이 나는 나 진짜 나 처음 먹었어. 나 이거 한 번만 먹냐? 어? 어? 엘지 씨 진짜요? 귀여운 애교 좀 보여주세요. 아 아 아 찍어 먹어 사주세요. 호호 안무 속보를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끝이에요 끝이에요 하나 둘 셋 끝이에요 창이가 품고 있는 도토리 가슴을 멤버들이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서로 선응계 오른쪽 볼에 44개 그리고 왼쪽 볼에 56개 100개 38개 엉덩이에 658개 안 보여 안 보여 내가 짧다고요? 미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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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기다리고 있어요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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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급해서 가네 감사합니다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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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늘 저희는 지금까지 틴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다 끝났습니다. 모두 끝나만 싶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하루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Merry Christmas and Happy Year.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To you, to you, to you, to you now. 안녕.